서초구 우면동에 위치한 오피스텔입니다. 우면동 오피스텔은 양재우면 R&D단지 인근에 위치해 있습니다. 삼성 R&D센터와 LG연구센터 등이 도보 10분 거리에 있는데요. 대중교통으로는 4호선 선바위역과 신분당선 양재시민의 순력이 차량으로 약 5분 거리며 법원단지가 조성된 교대역까지도 10분 이내로 이용 가능합니다. 그리고 우면동은 사통팔달의 도로망을 갖추고 있는데요. 강남대로와 양재대로를 중심으로 남부순환로, 테헤란로와 가깝게 연결돼 있어 강남쪽 출퇴근이 편리하고요. 강남순환고속도로, 서해안고속도로, 경부고속도로 등 고속도로 진입이 편리해 외곽 및 지방으로의 진출도 수월합니다. 풍부한 녹지공간 또한 우면동의 매력인데요. 양재천과 우면산, 청계산, 경마공원, 양재시민의 숲 등 도심 속 힐링공간이 잘 마련돼 있어 거주하는 분들의 생활 만족도가 높습니다. 그리고 주변에는 3천 세대가 넘는 아파트 단지가 포진해 있으며, 바로 앞 8차선 대로변이 위치하고 있어 안전한 입지를 자랑합니다. 우면동 오피스텔의 모습입니다. 총 8층의 건물로 70개의 호실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시스템 에어컨, 전기쿡탑, 냉장고, 세탁기 등을 포함해 스타일러까지 갖춘 풀옵션의 오피스텔입니다. 인근 오피스텔 공급 물량이 적어 공실 없이 모두 임대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우면동은 직주 근접이 가능해 이미 7만여 명의 풍부한 임대 수요가 형성돼 있는데요. 앞으로 고소득 직장인들의 수요가 더욱 많아질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R&D 특구 지적으로 강남의 실리콘밸리라 불리고 있는 서초구 우면동의 오피스텔입니다. R&D 특구 지적입니다.